한국국토정보공사 파병과 관련한 주변국들의 입장 그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현지 조사라고 하기보다는 매일 작전하는 현황 브리핑을 어느 특정 일을 샘플로 어떤 작전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소상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모술에서 저희는 미군 헬기를 타고 시내를 약 20분간 내려가고 왔고 그 이후 미군 차량을 타고 시내를 역시 약 20분간 관찰하였습니다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그 다음에 모술 주민 또 나시라의 주요 대표성을 가진 인사 이런 사람을 총망랑한 이라크인들과의 접촉은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미군 장교에게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약 5분간의 대화가 있었는데요 현체적인 안정성 판단 결과는 이라크 북부와 남부는 안정화되어서 위협 요인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줄고 있느냐 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담당관은 스테디 이 시간을 읽고 있습니다 어투데이 주제한 한글자막은 멈춘 진행